안녕하세요 밥씨 채널이예요 오늘은 제가 그 흑당 시럽으로 만든 밀크티 그러니까 그 브리티시 밀크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흑당 그거를 넣어서 만든 거에요 그리고 또 뭐 오레오 케이크 오레오 쿠키 그걸 갖다가 또 케이크를 만든 거에요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모두 만드는거는 전 채널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흑당 이라는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 흑설탕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흑설탕이 아니고요 뭐 정제되지 않는 뭐 흑당 그 덩어리도 있고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이제 그 시럽을 만들어 갖고 그 시럽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잉글리시티 홍차 홍차를 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유를 넣고 그건 밀크티가 됐잖아요 그 밀크티에다가 그 이제 다른거는 그 흑당 시럽을 넣은 거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저기 이 케이크는요 그 제 생각에 이거 완전히 무스 초콜라디? 무스 같은 그런거에요 여기 이제 이 밑에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밑에 여기에요 그 다이제스트 그 쿠키 그거를 이렇게 버터에다 이렇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밑바닥을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뭐 이제 음 그 뭐지 휘핑크림 휘핑크림 그 다음에 크림치즈 요플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젖어가지고 이거를 그 이제 냉장고에 몇시간 동안 두면요 이게 굳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그 오레오케 이게 너무 맛있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거 잘 안먹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우유 맛도 나고 크림치즈가 원래 좀 맛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요플레스를 그 생크림 요플레스를 넣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네요 저기 카메라 찍으신 분이요 제가 이런거 싫어하는지 알거든요 내가 맛있다고 그랬더니 근데 맛있네요 먹을만해요 왜 저희가 그 음 그게 이제 가면은 그 무스 케이크라 그러나 그런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드시니까 너무 드시면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이거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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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그러면 이 밀크티즈를 한번 마셔볼게요 밀크티도 맛있게 잘 됐네요 이게 그리고 뭐 그 흑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흑설탕인데 이게 흑설탕이 아니고 정제되지 않은 흑설탕 근데 그게 원래 그냥 흑설탕만이라도요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보면은 그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흑설탕을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제되지 않는 그 흑설탕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비타민 모두 많고 모두 많고 뭐 마그네슘 뭐 칼슘 뭐 뭐 미네랄 뭐 정말 너무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갖고 이게 진짜 여기 티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맛있다 음 원래 그 저기 홍차 브리티시티 그게요 너무 그 향이 좋잖아요 저도 그 홍차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뭐 뭐 하고 그럴 때 어떤 분들 오시면 저는 커피 대신에 저는 홍차를 대접을 해요 그 홍차를 대접을 하면 그분들이 우와 홍차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홍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홍차를요 그러면 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긴 맛있네요 진짜 음 맛있어 음 릴리도 먹고싶어요 아유 우리 릴리가 진짜 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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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기침을 얼마나 꼬끄러지겠는데 이 세팅만 딱 하면 기침을 딱 멈추고 저희가 또 다시 세팅하고 그러면 저쪽 가서 쉬었다가 또 자기가 먼저 와서 앉아요 여기 아유 예뻐 어쩜 착해 기침도 안하고 진짜 착해다 아유 구세주야 구세주 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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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어 음 티도 너무 맛있어 제가 원래 지금 단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 오레오 케익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 카메라 그 다리와 카메라 사이로 저 사진 찍으시는 분 보니까 제 입이 지금 약간 만족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잘 알거든요 내가 이런거 지금 잘 안먹는지 음 그래갖고 또 제가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진짜 맛있네 애들 했어도 맛있겠어 음 맛있다 릴리도 먹고싶어요 근데 안돼 음 음 튀는 정말 맛있어요 음 정말 저 많이 먹었네요 제가 제가 단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많이 먹었네요 그럼 여러분 저기 제 채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만약에 제 채널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으 으